아! 알아요! 쿠라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나고야입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콘서트를 맞춰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어가 시작하는데 첫 거연자는 아이치 나고야라서 오늘은 아이치에서 런스를 했습니다 런스를 하고 내일 갖고 왔어요 일본에서 저번에도 거의 비싸게 했던 걸 그때 좀 마음에 들어서 똑같이 해봤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배가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밥을 안 먹고 뭘 하고 있냐면 은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은채랑 같은 반이라서 은채랑 같이 대바사게 먹으러 가고 싶은데 은채가 먹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 자랑해야지 어제 은채랑 밥 먹기 전에 쇼핑도 조금 했거든요? 이거 괜찮지 않나요? 귀엽죠? 어때요? 여기 피스를 보여주고 싶은데 보이나? 보여요? 왜 이렇게만 보이나? 귀엽죠? 아! 이걸 샀어 저는 약간 이런거 엄록싱하는 영상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록싱하는 영상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록싱하는 영상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여기가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저는 뭐 크러미가 나왔으면 좋겠긴 한데 사실 이 디자인 안에서는 포착구가 나왔으면 좋겠어 자 가요 크러미가 포착구 그니까 약간 보이니깐 약간 보이니깐 아 아 어 오 아 펑공프린이 귀여워 펑공프린이 아 아 아 귀여워 귀여워 너희의 캐릭터는 뭐지? 너희의 캐릭터는 뭐지? 너희의 캐릭터는 뭐지? 내 초코키아토 초코키아토 됐다 됐다 귀여워 푸린이 나왔어요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거 뭐야? 배고파 배고파 그러면 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어서 밥 먹는 시간까지 조금 자고 다시 식단 해석 해보겠습니다 떠나 은채가 도착해가지고 가게에 왔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분이 30개 시켰어요 매념서 30개 오고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일어났는데 오늘 이거 제가 치카홀랜드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일찍부터 일어났어요 아 아 우리 사이트 자, 이거 사야지 제 최애가 유사기 단어 유사기 단어 뭔가예요 시사로 좋아 유사기... 유사기 뭔가 시사로 좋아 이거 완전 괜찮네 아, 뭐 사지? 이거 살까 이거는 뭔가가 더 귀여운 거 시사가 귀엽네 시사가 귀엽나? 시에서 만나면 힘들어요 이거는 뭔가를 항상 이 거울은 사이 머릿속이 있어 머릿속이 있어 와, 귀여워 미치겠다, 진짜 시카가 진짜, 진짜, 진짜 귀여워 귀여워 앞머리 크립 아, 디즈니 잠시만 아니,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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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이 이건 좀 생각하기 귀엽지 않아요? 큰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포켓몬샷도 있었어 미친 거 아니야?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쳤다 잠시만 이 새로운 친구들도 너무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귀여워 아 몇 장만 살까? 아 뭐 사지? 잠시만요 일단 몇 장만 사야 할 거 같아 소핑 다 마셔서 판박 스테이크? 아니 스테이크집이 왔어요 이거 바로 앞에서 해준다 근데 너무 많아요 저기 귀여워 우와 진짜 바로 앞에서 나왔어 신기해 카운하트 마이였키 레이리즈 Here we go again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chief으로 온갖 I love them We just have all my artists blasting out here in Japan by the way 그냥 너 아 진짜? 하지만 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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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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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 언니 뭐지? 너무 세게? 아아 The first union scene Oh my 너무 맛있는데? 미친거 아냐? 쇼핑몸 했어? 응 보셨어? 포켓몬? 포켓몬? 야 나도 살래! 야 나 포켓몬 살래 나도 엄청 많았어 익년 다 있었어 커피 젤리 아니게? 응 너무 맛있겠는데? 커피 젤리래 커피 젤리? 커피 젤리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언제 어디 있는지 몰라 이렇게 찍으면 몰라 뭐야 봄봐 아이다이 됐어요 아우 원수를 끝났어가지고 호텔에 와서 밥을 먹겠습니다 영어하는 동안은 뭐야? 사이채? 아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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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보이죠? 김치 규덩 된장국 근데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톤질 규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사이 지금 잘좀 배에요 그사이 하나가 표고싶은 계속 사용하니까 도저히 사용하니까 사용하니까 아이콜? 비쥬얼 ... 더욱 그리고 전체의 재능이 없을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에게는 얼마나 가까이 왔어? 내일이 드디어 일본 미트와 첫날입니다 하이치에서 시작하는데 오늘 여사를 했는데 우리가 에이애에서 서툰 무대와 똑같은 무대거든요? 까이스볼 근데 그때는 에이애에 시선시계 서툰 무대에서 리익에 단독콘을 한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It is kind of wild, yeah You thought you were only performing for the award shows and then you realized Oh shoot! 그냥 객속이 너무 크고 위에 다 표현하고 꽉 된다고 생각하면 근데 약간 신기하네, 정말 음~~ 맛있어 아 맛있어 내일이다 잘 할 수 있겠지? 이딜 도나 해야될까? 이게 체력을 진짜... 체력이랑 목 관리랑... 네 저 자겠습니다 여보야 추석 공연은 끝나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 렌즈를 덜고 있습니다. 진짜 열기가 대박이어서 너무 더워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식을 드시려고 하고 있는 편. 이 시간에 먹는거는 사실 별로 안좋아요. 지금 현재 시간이죠. 우리 모두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먹는거는 왜 안좋아요? 이게 먹고 나서 어차피 바로 자를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바로 자면 이게 왜 안좋아요. 그래서 원래 안좋아요. 근데 저희는 행복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시간에 먹는거는 왜 안좋아요. 우리 모두가 엑뚱한 데 있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거죠. 이렇게 말하는거죠. 열심히 했다. 너무 열심히 했어 이치받 나바완 이거 샀어 귀여워 아 뜨거 맛있는데 뜨거 전자레인지 있어? 뜨거운 물 있어?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응 전자레인지 어머데? 맞다 맞다 잠시만 Exactly Translate 내가 하나 줄게 잠시만 진짜 라면은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진짜 몇 번 말하는데 2분 2분? 2분? 한번 그 맛이 얼마나 다른지를 일단 뮤지알 오 근데 좀 다른데? 진짜 뜨거워 뜨겁다고? 응 그냥 먹어봐 달아요? 자신 있으세요? 쫄깃쫄깃해요 일단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 쫄깃쫄깃하지? 응 너무 다른데 근데 진짜 뜨거워서 아무것도 안사나 진짜 뜨거워봐 진짜 너무 뜨거우면 너무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마 맛을 못하고 맛을 보기에는 그 맛을 진짜 좋아하지 이렇게 잘 안하고 솔직히 그게 좋은 맛을 보기에는 아무것도 잘 안하고 제가 캐릭터의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봐봐요 칠카와에서 나오는 칸이창 그 머리티 너무 귀엽지 않아? 이 나라에서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지 않아? 왜 이렇게 써야 돼? 쓸 일이 없지만 이렇게 써야지 뭐 다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몇명 있는데 그 중에 모몽아 라는 친구의 이렇게 코드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멀티 유니버설의 아다브타 라고 하는 입니다 너무 귀엽죠? 근데 잘 쓸 것 같은 그런 굿 좋아요 다음 아 귀엽다 칠카와 스티카 생일과 생일이 같아 생일과 생일이랑 생일이랑 생일이 같아 지금 겨우 열심히 일하는거야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할거야 이 친구였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는 이 친구였어요. 여기가 엘비. 근데 요즘 갑자기 시사가 왜 이렇게 귀엽지? 시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귀여워. 이 친구. 이런 거니까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해. 이런 거 막 진짜 힐링되고 기운이 막 좋아지. 짜란. 귀엽죠? 아 맞다.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하고 시사 스티커. 우리 시사. 귀여워. 이거는 미러. 거울. 선거울. 선거울. 진짜 많이 샀다. 이거는 이아카프래요. 시카 이아카프래요. 뭔가 귀여워서 그냥 사봤어요. 제가 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냥 귀여워서 샀어요. 뭐 아무 일도 없이. 제가 이거. 지금인데. 핀. 앞머리 핀. 이것도 쓰겠죠 뭐. 펜. 볼펜. 저희 이것이 킬. 여기 또. 이렇게 터미가가. 파. 파. 단랑감. 아 근데 이거 까는 거 좀 그런데. 어 뭔가. 없어질 것 말고. 이거는 한국 가서. 네 저. 방금. 다른 거. 다시. 이렇게. . 참 주 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치카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포켓몬이랑 디즈니랑 삼리오 샵이 바로 옆에 다 있을거에요. 다 같이 봐봐요. 그때는 포켓몬 샵에서만 샀습니다. 한 소울은 너의 마음이 없으면 좋겠지. 귀여워. 진짜 귀엽지 않아? 근데 메타몬은 그냥 딱 봐도 너무 귀여워서 그냥 샀거든요. 근데 메타몬만 사기엔 좀 뭔가 하나도 사고 싶은데 했는데 이 표정이 깜빡는거에요. 그래서 샀습니다. 귀엽지 않아 뭔가? 슬로우 파우치 이것도 샀어요. 리자돈 파우치. 이런 약간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다닐거 같은 이런 파우치. 귀여워. 이런게 약간 귀여워. 저는 요즘 뭔가 이런게 귀여워요. 이거 카메라 나오는 파우치 딱인데? 지금 쓰고 있는 파우치가 약간 조금 작긴 해가지고 불편했거든요. 이거. 이거. 심플한데. 이. 어? 지금 사진 찍어볼까? 저 항상 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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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다시 한 번 해봐요 너의 돈이예요 너의 돈이예요 너의 돈이예요 너무 귀여워 짱구와 티티 콜라보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 뭐하는거야 짱구 너무 웃기잖아 너무 귀엽잖아 봤어요 하보 근데 얘는 한국 이름이 모르겠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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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와 마이멜로가 콜라보하는거에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샀대 진짜 진짜 캐릭터한 굿즈만 진짜 많이 샀어요 이거 좋아해 그랬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아무튼 그랬습니다 밥을 시켰는데 밥이 아직 안 와가지고 조금 누워 있어야 겠습니다 조금 누워 있어야 겠습니다 근데 지금 배고픈 것보다 졸린게 이겼는데 어떡하죠 진짜 잠길 것 같아 이럴 때 진짜 무서우니까 아니 알아봐 차라리 크리케나 뭐 아 진짜 너무 차렷 진심 식구고있습니다 먼저 식구 밥을 먹겠습니다 밥을 먹겠습니다 졸리지만 밥을 먹겠습니다 자 잘자 잘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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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